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.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.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.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